41.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설탕은 당질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다당류 2. 이당류 3. 삼당류 4. 단당류 정답은 2. 이당류 42. 가장 효율이 좋은 후드의 형태는 1. 폐쇄형 2. 일반 개방형 3. 삼방 개방형 4. 사방 개방형 정답은 4. 사방 개방형 43. 제품 원가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제조간접비 배분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2. 노무비중 직접 노무원가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3. 제조간접비를 동질적인 집합으로 세분하여 구성한다 4. 재료비중 직접 재료원가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2. 노무비중 직접 노무원가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44. 검수 및 저장 공간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계측기나 운반차 등을 구비해 두면 편리하다 2. 저장 공간의 크기는 식품 반 입회수, 저장식품의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저장 공간은 냉장 저장 공간보다 일반 저장 공간이 더 넓어야 한다 4. 검수 공간은 식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정답은 3. 저장 공간은 냉장 저장 공간보다 일반 저장 공간이 더 넓어야 한다 45. 재고액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은 1.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식품비를 최대화하고 재고 가치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2. 재고품 중 가장 최근에 구입한 식품부터 불출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다 3. 재고액을 가장 최근에 단가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실제 구매가법이다 4.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재고 수량과 단가를 합하여 평균 단가를 계산하고 불출하는 것은 총평균법이다 정답은 1.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식품비를 최대화하고 재고 가치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46. 식품원가율을 40%로 정하고 햄버거의 1인당 식품 단가를 1,000원으로 할 때 햄버거의 식당 가격은 1. 4,000원 2. 1,250원 3. 2,500원 4. 2,250원 정답은 3. 2,500원 47. 어폐류에 소금을 넣고 발효 숙성시켜 원료 자체 내 효소의 작용으로 풍미를 내는 식품은 1. 젓갈 2. 어묵 3. 통조림 4. 어육소시지 정답은 1. 젓갈 48. 식품의 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냉동식품은 섭씨 마이너스 10도 이하에서 보존하면 장기간 보존에도 무방하다 2. 육류나 생선은 원형 그대로 혹은 부분으로 나누어 냉동한다 3. 채소류는 일반적으로 블랜칭한 후 얼린다 4. 냉동식품은 저온에서 보존됨으로 영양적인 손실은 비교적 적다 정답은 1. 냉동식품은 섭씨 마이너스 10도 이하에서 보존하면 장기간 보존에도 무방하다 49. 다은중 간장의 지미성분은 1. 아스코르빈산 2. 포도당 3. 전분 4. 글루탐산 정답은 4. 글루탐산 50. 단체급식 시설별 고유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업체급식 작업능률 향상 2. 학교급식 편식교정 3. 군대급식 복지향상 4. 병원급식 건강회복 및 치료 정답은 3. 군대급식 복지향상 51. 공중보건의 대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학생만이다 2. 근로자만이다 3. 개인에 국한된다 4. 모든 인간집단이다 정답은 4. 모든 인간집단이다 52. 작업장의 부적당한 조명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열경련 2. 안정피로 3. 가성근시 4. 재해발생의 원인 정답은 1. 열경련 53. 전염병의 전염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균자 2. 매개곤충 3. 환자 4. 일광 정답은 4. 일광 54. 다음 전염병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콜레라 2. 파라티푸스 3. 장티푸스 4. 한센병 정답은 1. 콜레라 55. 무구조충 감염의 예방대책에 속하는 것은 1. 개나 가재의 가열 2. 쇠고기를 섭씨 마이너스 20도로 냉동 3. 음료수의 소독 4. 야채류의 가열 정답은 2. 쇠고기를 섭씨 마이너스 20도로 냉동 56. 사상충증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1. 참진드기 2. 좀진드기 3. 모기 4. 파리 정답은 3. 모기 57. 자외선 살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열살균이다 2. 피조사물에 조사하고 있는 동안만 살균 효과가 있다 3. 가장 유효한 살균 대상은 물과 공기이다 4.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5. 소독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를 막는 것 2. 미생물 및 기타 모든 균을 죽이는 것 3.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 4.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 정답은 3.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 59. 실내 공기 오탁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는 기체는 1. 질소 2. 산소 3. 이산화탄소 4. 일산화탄소 정답은 3. 이산화탄소 60.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도시아수의 처리 방법은 1. 정화에서 버린다 2. 바다에 버린다 3. 지하에 주입한다 4. 강에 버린다 정답은 1. 정화에서 버린다 4. 강에 버린다 5. 캉텔